오늘의 대결은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포켓몬 파이리와 디지몬 어드벤처에 나오는 디지몬 아고몬과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파이리는 1세대 포켓몬으로 불꽃 타입이며 지유의 주력 포켓몬이기도 합니다. 불꽃 세레라는 강력한 화염블레스트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핥히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화염방사와 회오리 불꽃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연막 기술을 사용해 상대의 명중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여그모는 파이리와 상자에 유사하게 생겼으며 어드벤 타입도 불속성으로 동일합니다. 거대한 불꽃 구슬을 토해 분할을 일으키는 기술인 베이비 볼케이노를 사용하고 입에서 화염의 숨을 내뱉어 공격하는 기술인 베이비 플레임과 입안에서 베이비 플레임을 모은 후 단숨에 발사하는 기술인 베이비 버너와 이빨로 무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생김새부터 공격 타입까지 서로 비슷한 파이리와 아고몬과의 승부가 되어야 될까요? 생김새부터 공격 타입까지 서로 비슷한 파이리와 아고몬과의 승부가 되어야 될까요? 생김새부터 공격 타입까지 서로 비슷한 파이리와 아고몬과의 승부가 되어야 될까요?